안녕하세요 윤단백의 담백한 일사 그냥 돌아다니다가 최고의 장면 간판을 보고 내가 감탄을 금치 못하고 난 이런 이름은 처음 봤어 이런 간판은 처음 봤어 역사상 최고야 왜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나 반성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됐어 이 간판을 한번 보고 나서 같이 볼까? 옷가게 이름이 그냥 옷이야 옷 개멋있지 이게 멋이야 아무..뭇..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 그냥 옷 옷판은 되니까 간판?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는거야 그냥 옷 와.. 진짜 멋있다 진짜로 수상될 수상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